KZZI K75 기계식 키보드는 정밀한 타이핑과 놀라운 미학에 완벽한 융합을 제공하여 게임과 생산성의 세계에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계식 키 스위치, 맞춤형 RGB 백라이트, 내구성이 뛰어난 빌드로 설계된 K75는 게이머와 전문가 모두의 타이핑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KZZI K75의 주요 기능, 이점 및 잠재적인 단점을 살펴보고, 이것이 데스크탑의 성능과 스타일의 완벽한 조화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조명할 것입니다. KZZI K75 기계식 키보드 공개 KZZI K75는 타이핑 경험에서 반응성, 내구성 및 개인화 터치를 요구하는 사용자를 위해 설계된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기계식 스위치, 맞춤형 RGB 조명,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K75는 게이머, 타이피스트, 전문가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주요 특징들 기계식 키 스위치 K75에는 기계식 스위치가 있어 키를 누를 때마다 촉각 피드백과 청각적 클릭 소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만족스럽고 반응성이 뛰어난 타이핑 경험을 보장하여 게임과 생산성을 모두 향상시킵니다. 사용자 정해 가능한 RGB 백라이트, 사용자 정해 가능한 RGB 백라이트를 통해 KZZI K75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다양한 색상과 조명 효과로 키보드를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요소를 추가할 뿐만 아니라 저조도 환경에서도 게임을 용이하게 합니다. 내구성 있는 제작품질 키보드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견고한 구조로 제작되어 강렬한 사용에도 수명과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보장합니다. 키캡은 이중사출 방식으로 주입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설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결론 KZZI K75 기계식 키보드는 데스크탑 설정에서 정밀한 타이핑, 내구성 및 개인화를 우선시하는 사용자에게 탁월한 선택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반응성이 뛰어난 키 스위치를 원하는 게이머, 촉각적 피드백을 중시하는 타이피스트,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전문가 등 K75는 다양한 측면에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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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